네, 바로 재료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시면은요. 현재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HBM은요. AI 관련 컨텐츠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로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존의 D램을 어때요? 수직 연결로 쭉 겹친 다음에 이걸 연결해가지고 받는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제작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중연산이 가능하고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AI 관련 서비스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한 바로 하드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시장에서 현재 글로벌 HBM 관련 시장 전망으로 현재 대비 4년 후는요. 최소 3배 이상의 시장 캐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을 통해서 바로 부각되는 HBM 시장의 각축전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HBM의 시간이다. 결국 2023년부터 시작된 이 HBM의 경쟁이 2028년도까지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먹느냐. 결국 점유율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 캐파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고 결국 여기에 먹거리가 있고 그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주가 상승이 견인되는 모멘텀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반기에 주요 생산품 양산하고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요. 결국 HBM에 대한 수요와 이 시장의 캐파가 전체적인 피자파이가 커지는 부분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던 주요 반도체의 수급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A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HBM 타임라인 개발 관련 생산 관련 내용들이죠.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 해서 6세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5세대 양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 이번 연도가 HBM이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급성장하는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올리는 타임테이블을 이미 준비 중이고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때요? 시장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캐파는 더욱 커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전지가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반도체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기존 생산량 그리고 기존 매출 대비해서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단기적으로 매출 상승, 영업이익 상승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고공행진으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과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HA 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때요? 똑같이 캐파가 늘어나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재료상으로 주요 내용들은 다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삼성 파운더리 양산 이 차량에 들어가는 H2는 칩 같은 것도 어때요?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가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기온적으로 기존의 고전적인 수요층 바로 자동차 관련 반도체 이 부분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같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재료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겠고 그 하드웨어인 바로 HBM의 관련 시장이 최소 3년 내에 3배에서 4배 정도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과 그 다음에 영업이 같이 동반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문조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 선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그 다음에 저항값을 보고 대응 전략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시청자 설문조사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차후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후 컨텐츠 촬영 종목 선호도 조사입니다. 당신의 관심 종목은 아래 중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2번은 제약바이오,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당일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4번은 반도체, 5번은 자동차. 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제가 CRM 문자 집계 시스템을 현재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댓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문자로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집계를 위해서 바로 어때요? 현재 있는 번호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후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투자의 누드 교과서, 이게 기초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비밀과의 실전편,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건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 3권 각각 200페이지, 그 다음에 대략 210페이지, 그 다음에 190페이지, 총 합쳐서 600페이지가 넘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매매기법 핵심 자료를 참여자 모든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요. 실질적으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현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매매기법 내용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로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의 엄청난 5.0이 넘는 만점평가까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면요. 010-7623-3169번으로 문자로 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기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내용, 이 번호를요. 여기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게 참여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에 대해서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핵심적인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 체크해 볼 텐데요. 기존에 35,450원 고점 이후에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바닥 구간에 나오는 바로 역해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이 매물대를 지지한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봉이 출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배열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골드크로스로 입형선들이 꼬아지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이제 상승 패턴의 추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대추세를 돌리는 밥그릇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인 눌림목 지지 구간은 바로 17,500원에서 16,000원 구간의 눌림목 다점을 노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저항을 받았던 라인. 바로 17,500원 구간인데 그 라인을 바로 기준봉 거래량을 터치면서 세력들이 뚫어냈죠. 이렇게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뚫어내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면서 매수 타점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눌림목 누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중간값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지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디예요? 갭자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적인 갭자리와 2차적인 갭자리 갭이랑 결국 뭐예요? 주가와 주가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을 얘기하고 결국 갭의 법칙에 의거해서 갭의 획일성에 의거해서 올라갈 때 반드시 메꾸고 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1차적인 저항, 2차적인 저항값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러한 갭은요. 차후에 획일성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차적인 저항이 되고요. 하지만 반드시 이런 갭들은 메꿔준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돌파 갭이 나와도 나중에 지지로 바뀌게 되고 또 어때요? 하락 갭이 나왔을 때도 추세를 돌린 이후에 반드시 터치하게 돼 있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1차적인 갭자리와 2차적인 갭자리 현재 코리아 서키트 관련해서 두 가지 갭자리가 보이는데 이러한 갭자리는 1차 저항가 다음에 2차 저항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대략적인 갭자리 근처까지 오고 눌림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눌림이 올라간다면 대략적으로 1차적인 부분은 2만 3천 부근 다음에 2차적인 부분은 얼마예요? 3만 부근 이렇게 분할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국 매수 타점은 정해졌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과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 눌림목 자리만 공략을 해도 돈 버는 시장이다. 결국 추세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추세인 종목은요. 파동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가져가게 되고 추세의 지지 하단을 받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눌림목만 바로 노리고 분할로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고 핵심적인 매수 타점이다.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 리스크가 적으면서 가장 쉬운 매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 현재 상승 추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거래량도 늘고 있고 주요 외인들도 매집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결국 타점만 우리는 알고 대응하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료와 모멘텀 그 다음에 현재 어때요? PCB 기판 관련 반도체 관련들이 이슈와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차트의 지지와 저항까지 체크해봤죠. 이제 핵심적으로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코리아 서키트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때요? 이 안에 있는 매수가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가 세력들의 매집량과 주요 핵심 추매와 신규 매수가 그러면서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과 주요 3대 ABC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자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 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 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조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 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 해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가지 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